야 이거 구동분해서 먹자 우리 애들 다 있나 지금?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한 명은 누구냐? 너 뒤에? 아 미안해 미안해 사실 제니 형이 장이 형 같은 경우는 이 헤어가 좀 되게 많이 식달라 제니 형은 아니 이것도 미안 아니 너도 이것도 자른 거를 해요 이것도 자른 거죠 아 누구를 놀랐어 제니 형 아 미안해 한 마디? 해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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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찬이 해찬 이지랑 칼국수가 괜찮은지 네 아니면 이제 저와 지성이 아니 지성이 아니면 아니면 지성씨 지성씨 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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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치 애교를 런 해찬 아니 뭐지 재민인데 아 맞아 재민인데 마 마 야 우리 팀에 마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? 마 마 마 마 마 마 천러야 떡볶이 중에 천러야 떡볶이 중에 아 잠깐만 오이 그 지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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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타 텐 아 유타 텐이에요 윈윈 윈윈 서연아 마 마 마 마 마 잼윈 제이잉 대형, 대형, 재형, 정우, 해장, 마크, 쟈니, 너형. 그때 제일 못했던 사람이 누구야? 그때 이제 나랑 재민이지. 왜냐면 나랑 재민이. 너랑 재민이? 재민아? 나랑.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만요. 한 명 있는데 누구지? 아 제발. 잠깐만. 와 텐 형. 미안해. 솔직히 성원 선생님한테 다 외우는 거 어떻게 해요? 맞아. 미안해. 어 누구였지? 텐. 텐 형 몇 번 까먹어? 왜 이렇게 이름 어려워? 텐 형. 텐 형. 시성. 텐 형. 시성. 시성. 태니. 유타. 런쥨. 해찬. 태니. 유타. 야야. 샤워. 진거. 위. 시성. 태니.